성경말씀 자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실 텐데요 우리 이건요 목사님 우리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인천시 기독교 청년 앞에 증경총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건요 목사님 나오셔서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힘차게 감사한 박사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이 시부리어지만 한국말로도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한국말 샬롬입니다 샬롬 혹은 살롬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원히 샬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나 히브리어나 샬롬은 참 좋은 축복의 언어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2의 방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보니까 2부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평소에 하듯이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변회장님께서 좋은 일 나눔 행사가 있다고 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되어서 아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생활성화 다시 말해서 그 신앙 고백의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너에게 좋은 거야 움켜지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나누면 최소가 30배 그리고 최대가 100배로 현세와 내세에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눈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무조건 복음이죠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먼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부하를 믿어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복음을 입으로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 같다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내가 언젠가 종교를 가는다 그러면 불교 천지교보다는 당신이 다니는 개신교 다니고 싶소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곁에서 삶을 지켜봤던 분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보면 안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전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며 그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낸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선에게도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개개 승승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활성활하는 것은 삶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들 그게 밝은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착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만나면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회로 모여서 십시일밤 마음을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사명이요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그리고 우편에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여류에 쓰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니? 나 그거 참 고마웠다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너희들이 주저없이 나를 영접해 줬던 거 기억하고 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었던 옷을 그냥 벗어서 나한테 준 적이 있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심지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격려해 줬던 거 나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축복의 씨앗이여 근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도 작은 자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네가 혹은 미소나 격려나 칭찬이나 위로나 혹은 예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꼭 한번 기도해 주거나 쌀 한 가만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람에게 한 것으로 난 보지 않겠다 나 예수에게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코 열매를 맺으며 너의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 은밀히 그러나 끝까지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복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해서 제2교회라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저는 그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아이고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많은 분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 속에 거부하지 못하고 신학교에 가서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 조그만 거 빼놓고는 다시 인천 제2교회로 불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34년 6개월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교에서 교인으로 27년 그리고 목사님으로 한 35년 이렇게 있었으니까 처음 합치만 62년쯤 됩니다 그러므로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작년에 은퇴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설교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의 은사는 혹 있을지 몰라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 은퇴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머지 삶을 살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 저 뒤편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행복마트라고 마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마트 주인입니다 그래도 사장님입니다 작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한 40여 개 품목의 생필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현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지키세요 하는 약속 속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필품을 한 달에 한 번씩 약 소매가로는 4만원 5만원 되어지는 물건을 찾아오시기만 하면 무료로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분들을 뵀던 거 하고 가까이서 뵙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정말 여러 가지로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병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7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그 안에 슬며시 이렇게 전도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한 달이 훨씬 지나는데 아직도 동해에 왜 주려면 화끈하게 아무 조건 없이 주지 왜 전도지 전도용품 왜 집어넣습니까 하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교회에서 34년 6개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우리 부부가 몸부림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니깐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네가 큰 교회에 있었다고 어깨에 심뜰일 거예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장노인들이 목사님 어느 지역이나 그냥 목사님이 원하는 지역을 얘기하십시오 성도 심도 시도 괜찮습니다 은퇴 후에 집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친구들 만날 사무실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깐 장소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전 그건 싫습니다 그죠 나 마트 하고 싶으니깐 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마트를 하십니까 지금도 그 마트에 며칠 전에도 오셨다는데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만원 들고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제가 마트로 한다니깐 목사님 마트 하는 거 거기서 팔아드려야 된다고 만원을 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거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참기름 하나 사시고 만원 주고 가시더라구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참 결정 잘했다 내가 큰 사무실에서 똥똥거리고 앉아서 노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돌이켜 또 후회하지 않을 아름다운 여생이 아닐까 하는 저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에게 꼭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나누고 성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공의 목표나 혹은 경쟁이나 혹은 난 꼭 이겨야 돼 하는 자부심조차도 없이 진정한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눔은 세상의 나눔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희도 좀 가져라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눔은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혹은 동등한 입장을 떠나서 도리어 지극히 작은 자 한 분이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부러 져야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일부러 치셨는데 난 질 거야 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고난주간 다가오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순간 다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열두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영 이게 숫자 개념이 잘 안되는데요 한영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일개 군단을 이야기할 때 한영이라고 합니다 거의 1,2만명입니다 열두영이라는 것은 수십만명에 바라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세인 로마 병청들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소리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열한 제자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의 중앙거리를 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느냐 하면서 승전행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넉넉히 그렇게 캐오슴 할 수 있었는데 화목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하여 일부러 캐오패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대석에 출임당하는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엄청나게 많지만 한마디로 혹 요약한다 하면 넉넉히 캐오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일부러 괴롭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슬로 비디오보듯이 자세히 보신 후에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면서 3일 만에 사망군세 죄악군세 빌라도의 헌세 지옥군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야마 우리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아마도 성령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모임을 보시며 제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일치와 화목과 그리고 자신을 남기 위해서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그분이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지금뿐만이 아니라 성교회의 앞으로의 소망으로 여러분 품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추 짧은 퍼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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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